이제 가. 뭘 여기까지 바래다 줘. 복도가 너무 짧다. 되게 길 줄 알았는데. 들어갈게. 조심해서 가. 우리 처음 만났던 날 같이 오락하고 술 한잔하고 내가 이렇게 집에 돌아다줬으면 우리 좀 쉬었어요? 우리 비슷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었어요? 계속 후회됐어요. 그래서 되돌려봤어요, 오늘. 당신한테 오늘. 당신한테 오늘이 우리의 처음이었으면 좋겠다. 착각이 됐으면 좋겠다. 만나서 반가웠어요. 배턴님. 만나서 반가웠어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되돌려 불렀는데 오늘도 안 되는구나 나는 내가 어쩌자고 이러는지 모르겠어 근데 나도 그래 마음이 이래 놀다 가지 말라고 했지 너 놀이동산 아니라고 근데 나 너랑 놀고 싶어 너보면 미치겠어 그냥 너 안고 앉히고 좋아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랑 놀자 내 일상에서 놀아줘 나 데리고 들어가요 빨리 나 원해요 어때 보이는데? 원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은 내일은요 자고 나서 나 안 버릴 거예요 어 약속해요 약속해요 약속해 자고 약속해 나